안녕하세요. 켄이입니다. 오늘도 안키를 이용해서 일본어 공부 해봐야겠죠?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46분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큰일 났는데 어쨌건간에 빨리 끝내고 자야죠. 네, 미루는 건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 183일 차로 알고 있고 처음에 아예 일본어 전혀 모른 채로 시작했습니다. 히라가나 가딱가나 읽는 거랑 들어도 모르고 그냥 말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4시에 리셋되는데 중간에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거는 글쎄요. 칸지루 해서 이것은 느끼다 라는 동사예요. 칸지루. 맞죠? 굿. 이거는 도쿄니 도쿄니 쿠르노와 하치메테 하치메테 데스. 하치메테 데스. 하치메테 데스. 하치메테 데스. 하치메테 데스. 하치메테 데스. 일 겁니다. 처음이다. 도쿄에 온 것은 처음이다. 도쿄니 쿠르노와 하치메테 데스. 오케이, 굿. 아치메. 다음 이거는 아치메. 아치메. 아치메는 뭔가를 모으다라는 컬렉트의 뜻을 갖고 있죠. 굿. 파일을 첨부해서 보냈어요. 파이루오. 화이루오. 화이루오. 첨부가 뭔지 모르겠네요. 첨부 뭐뭐 해서. 그러니까 테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첨부시테. 오크레. 오크레. 심하시다. 파이루오 덴푸시데. 오크리 마시다. 덴푸시데. 오크리 심하시다가 아니라 오크리 마시다. 오크리 마시다. 오크리 마스가 가능하니까 심하시다가 될 필요가 없죠. 수루가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오케이. 덴푸시데. 파이루오 덴푸시데. 오크리 마시다. 오케이. 세트카쿠. 세트카쿠. 세트카쿠는 간만에라는 뜻입니다. 그죠? 모처럼. 굿. 카레와 카미오 신지테이루. 그는 신을 믿는다. 맞죠? 이지? 데이터오 호선시마생대시다. 데이터를 저장 안했습니다. 이지? 그 다음 이거는 글쎄요. 청자 같은데 레루이니까 저게 글쎄요. 하레루라고 해서 맑은 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오이가 파란 이라는 뜻인데 하레루일 것 같습니다. 저거는. 맞네요. 이지? 와. 맞네요. 이거를 맞추네. 굿. 이케아에 안갑니다. 는 이케아니 이키마생. 이지? 중요한 곳을 체크 안했어요. 다이지나 토코로 오 체크시마생대시다. 다이지나 토코로 오 체크시마생대시다. 이지? 고레와 와따시 노자 나이데스. 고레와 와따시 노자 나이데스. 이건 제게 아닙니다. 이지? 이건 하지메테. 하지메테. 굿. 이거는 나이인. 나이. 이지? 대학교는 칼리지. 이지? 이거는... 글쎄요. 라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밝은... 이거 낮에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키라카라고 해서 클리어 어뷰스의 뜻을 갖고 있네요. again. 아침 부터 매가 아카고 데이타이. 아침부터 매가 아카고 데이. 눈이 빨개서 아파. 빨갛고 아파. 이렇게 되겠네요. 아침부터 눈이 빨갛고 아파. 이렇게 됐습니다. 굿. 밤새도록 술을 마셨어. 어... 히토반주 오사케요 논다. 히토반주 오사케요 논다. 굿. 다음 달에 일본으로 출장 가게 됐어. 어... 글쎄요. 정말 아깝네요. 라이쉬라고 해서 다음 주라고 해버려가지고 라이게츠인데. again. 남동생은 우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굿. 집에서 역까지 걸어서 10분이에요. 어... 이에까라 에키만데 아루 아루 뭐 뭐 해서 그러니까 아루테 아루이테 아루이테 주 분 데스 이에까라 에키만데 아루이테 주 분 데스 오케이. 굿. 그 다음에 이거는 어... 길정자 아닌가요? 맞죠? 굿. 이시겐매勉強したの니 세세키가 아가라 나이.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어... 성적이 안 올라 맞죠? 굿. 우, 도로가 동 t bei 좁. patent as possible. 굿. 좁대요. 도로와 도로가 뭐죠? 도로가 뭐지? 이 도로는 좁기때문에 시켄데스 시켄 copyright 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단어를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이거를 오픈 AI였나? 였던 것 같은데 틀렸다고 하긴 할 건데 그래도 트라이는 해볼 수 있겠죠. 이거 오래 걸리는데 왜 그러지? 됐네요. 로드 이게 길이래요. 로드 도루라고 해서 도로가 되는군요. 도루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세마쿠테였나? 세마쿠테였나? 세마쿠테 세마쿠테 기캔데스 기캠이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뭔지 봅시다. Danger, Hazard니까 오로가 좁아서 위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거 전체를. 영어로 뭐냐고 물어보면 영어로 뭐냐고 물어보면 영어로 뭐냐고 물어보면 영어로 뭐냐고 물어보면 This road is narrow and dangerous. 맞네요. 한글로 물어보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래도 되네요. 이 길은 좁고 위험합니다. 네, 나왔네요. 좁아서 위험해요. 좁고 위험합니다. 이제 배는 안 아파요. 이제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차라리 OK, 이거 한번 볼게요. OK,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럼 시라가나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OK, 이거 한번 볼게요. 신교수용이, pyh70, kuk Basu, kakana kata, jyongu, kumisa, kakakata, 신교수용이. 비슷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쓴 단어는 였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해서 저는 틀렸습니다. 키켄데스는 위험이고 도로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좁아서 위험해요.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한자로 이게 바뀌는 건데 변자인데 변할 변자예요. 맞죠? 분명하게 그가 나빴다. 잘못했다. 라는 뜻이죠. 오케이 굿 이거는 뭐뭐츠인데 사가 요츠인가 글쎄 뭘까 무슨츠일까 이게 어 무슨츠일까 요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개 요츠 이지 스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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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건 金요비 라고 해서 금요일이네요. 金요비 오케이 이지 파일을 첨부해서 보냈어요. 덴프였죠? 그래서 파일을 파일을 덴프 시트 덴프 시트 시트 오크 오클리 마시타 오클리 마시타 마시타 파일을 덴프 시트 오클리 마시타 맞죠? 굿 여기까지 몇 분 걸렸어요? 맞죠? 거래처에 연락했어. 한 다음에 오늘은 눈도 비도 안 내렸다. 맞죠? 여기에서 한 가지만 여기 지금 현재 11개 세 단어 11개 예전 단어 76개인데 이게 내시기점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습니다. 그게 바뀌면 오늘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사실 들어갔을 때 161개로 늘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끝내야 될 양은 지금 현재 아까 몇 개라고 했죠? 80 몇 개라고 했나요? 이거 확인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161개로 늘었는데 이걸 좀 볼게요. 스탯을 좀 봤을 때 예스터데이가 77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확인할 방법이 있나? 그러면은 제가 166이니까 43에 이거를 리뷰 카드를 몇 개까지 떨굴 때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 저 그냥 이거 오늘 하던 거 미루고 내일로 미루고 그리고 오늘 잠을 자야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거를 하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나 아닌가 의미가 있나? 오히려 저 리뷰 카드 100가지만 떨구고 잘게요. 그러면은 자 곡 바다는 넓고 커 신청서에 이름을 안 썼다. 이제 이거는 오늘이죠. 오늘은 이 호텔에 묵습니다. 란테 씨는 오늘은 이 호텔에 泊まります. 오케이. 이지 오늘도 회사에 늦었어. 今日も 말이죠. 이지 바다는 넓고 커 海은広くて 大きい 海은広くて 大きい 굿 수지키 씨는 부자인데도 그 두세다. 수지키 씨는 부자인데도 그 두세다.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차렸어. 맞죠? 다음 중 불일 사자는 1번입니다. 맞죠? 기획서를 써서 과장님에게 보여줬어. 그 다음에 05는 이응과 지으시니까 아자? 글쎄. 무자? 오자? 야자? 뭘까 이게? 여자. 우자. 아자. 아자랑 비슷할 것 같은데 뭔가? 오죠? 이거 기억 안 나네요. 아 영자. 영자구나. 어게인. 이거는 치카쿠 대. 음... 글쎄. 이게 뭐지? 우체국 같은데? 아니야. 이거 오난이다. 도난 직행. 치카쿠 대. 킨조예요. 이거 킨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킨조라고 읽어요. 여기서는. 킨조 대. 도난 직행가 오기 마시다. 그래서 마을에 도난 사건이 일어났다. 킨조 대. 도난 직행가 오기 마시다. 맞죠? 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씻어. 씻습니다. 맞죠? 굿. 이마 난지ですか? 아... 뭐... 이치지강 뭐... 오... 하나시마시따네. 이치지강 뭐... 하나시마시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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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굿. 카이etsu. 카이etsu. 카이etsu는 생활입니다. 아 잠깐만. 그건 세이etsu. 이렇게 세이etsu 뭐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카이etsu는 해결이죠. 아 솔루션이죠. 그죠? 이지. 이지. 일이 있어서 먼저 신뢰할게요. 어... 뭐가... 아르노니 이렇게 되는데... 아르노데... 아르노데가 되겠죠? 뭐뭐 있기 때문이니까? 순잡이니까? 음... 일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쓰더라? 요지. 요지가 아르노데... 오사키니... 오사키니... 시치레시마시다. 시치레시마스. 요지 가 아르노데... 오사키니... 시치레시마스. 아사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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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키니... 아카키니... 이 다이아몬드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이지. 합격 발표는 언제예요? 합표... 발표... 끝... 이거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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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아... 뭐가 아닌가? 글쎄... 저 글자 잘 모르겠네요. 이거 소보 아닌가? 할머니일 것 같은데요. 소보. 소보. 맞네요. 이지. 이거는... 휴 자인가 그럴 거예요? 끌... 대자인가 이게? 아니야. 이거... 대자예요. 띠 대자예요. 끌다 휴 자구나. 휴대전화 할 때 앞에 들어가는 글자였네요. 어긴... 어제는 내 생일이었다. 어... 키노우와... 키노우와... 왓타시노 단조비댔다. 키노우와 왓타시노 단조비댔다. 이지. 그 다음 이거는... 오키라고 해서... 어... 아... 오이네요. 오키이네요. 오키이... 이렇게 해서... 맞나? 큰... 이지. 오키이... 이지. 일전에는 신세에 많이 졌습니다. 오사키니였나? 오사키니... 와... 오세... 오세... 와라이... 되시다. 센지츠와 오세완이 나리마시다. 오세완이 나리마시다. 센지츠와 오세완이 나리마시다. 오케이. 이거는 직행이라고 해서 사과 아닌가요? 직행. 맞죠? 이지. 부. 아이우에오 파생 카타카나라고 되어있는데 아이우 우를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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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학점을 찍으면 부가 되겠죠? 맞죠? 이지. 이거는 한자로 매질 체자일걸요? 맞죠? 이지. 이 도로는 좁아서 위험해요. 어... 도로와... 도로와... 이 도로와... 세 마쿠데... 위험을 잘 모르겠네요. 이 도로와 세 마쿠데... 기견데스. 기견데스. 오케이. 굿. 아... 이지. 오케이. 이거는 한자로 필발자인가 겉표자인가 겉표자입니다. 맞죠? 굿. 화일을 덴푸시대에 오크리마시다. 오크리마시다. 화일을 어... 저장해서 보냈습니다. 아... 첨부해서 보냈어요. 이거 좀 근데 억울해서 그냥 맞는 걸로 할게요. 굿 누르고 약간 억울합니다. 솔직히 몰라서 틀린 건 아닌데 라이게츠니 리혼니 슈쇼 수록뿐이 탔다. 어... 다음 달에 일본에 출장 가기로 되었다. 이지. 곤야와 오이니 가카리마쇼 라고 해서 오늘 밤은 많이 이야기합시다. 곤야와 오이니 가카리마쇼 이지. 전철이 늦어서 지각했어요. 라는 말은 일쎄 전철이 늦어서 지각했어요. 뭐 뭐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니까 노 데입니다. 노 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위험데스 위험데스 이렇게 되는데 기켄데스 기켄데스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아... 글쎄 우에가 될 수 있겠죠? 우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가다라는 뜻의 아가루가 될 수도 있고 우에 우에가 된대요. 여기서는 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노보테이루 라고 해서 그래 노보로도 될 수 있고 아가루도 될 수도 다 되는구나 그냥 노보테이루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올라가있다 라는 뜻이에요. 노보테이루 저것도 맞습니다. 오케이 굿 이지 후타츠 후타츠는 두 글이죠. 이지 우연은 코인시던스인데 자 이게 이인지 아이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이이라고 쓰고 싶은데 일단은 그냥 마음가한 대로 아이 아이가 맞네요. 슬슬 이지 그녀는 상냥하고 귀여워요. 彼女は 優しくて 優しくて 可愛いです. 彼女は 優しく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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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可愛いです. 彼女は 優しくて 可愛いです. 뭐뭐하고 머머해요 가 9대 이군요. 그러면 이 도로는 좁아서 위험해요. 좁고 위험해요. 라고 하면 이 도로는 狭くて 狭くて 危険です. この 도로는 狭くて 危険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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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OK. 이거는 만나다 무슨 회자인데 이거 회사 모일 회자다 이것도 그러면 맞죠. 모일 회자에 모일 사자가 회사예요. 이지 구가친이 낫다노니 마다아치 논이니까 뭐 뭐 했지만 이라는 역접입니다. 그래서 9월이 됐지만 아직 더워 맞죠. 끝 미 카타카나 미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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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씁니다. 이건 히라가나인데 카타카나 미는 이렇게 줄 3개 가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맞죠. 아이고 반대로 썼다. 이렇게 OK. OK. 자 이거는 다레 라고 해서 누구입니다. 맞죠. 이지 장교와 다이엔데스 야근은 힘듭니다. 네. 맞죠. 이지 이에까라 애기마데 아로이 때 10분데스 그래서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10분 걸립니다. 네. 굿 고지사이지와 요매나이 그렇게 작은 글씨는 못 읽어요. 안 뜻이죠. 이지 이 도로는 좁아서 위험해요. 이 도로는 狭くて 危険 です. 이 도로는 狭くて 危険 です. OK. 굿. 바다는 넓고 커. 어... 운미가 희록くて 희록くて 오오키 굿. 운미가 희록くて 오오키 굿. 아노 레스토랑 아노 레스토랑 하얗수구 데 오이이 이 레스토랑은 싸고 맛있어요. 굿. 이거는 타분 이라고 해서 아마도 라는 뜻이죠. 이지 요까 요까 요까는 어... 글쎄. 이 레스토랑은 싸고 맛있어요. 이거는 타분이라고 해서 아마도라는 뜻이죠. 요가는 글쎄. 이거 여덟 개일걸요? 여덟 개? 카로 끝났으니까. 아니에요. 이거 날짜인데 4일이에요. 맞아요. 스쿠는 BMT의 뜻을 가집니다. 내일은 회사를 줍니다. 이지. 운전 중에는 피곤해서 졸려서 지루해서 항상 라디오를 들어요. 라는 뜻이죠. 오케이. 이지. 몰 사자는 2번입니다. 이지.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노되겠죠. 뭐뭐 하니까 뭐뭐 한다 이거니까. 그래서 지강... 지강니... 지강니... 되었다. 나리... 나리마시타. 지강니 나리마시타는데 가이기 요 하지면스. 지강니 나리마시타는데 가이기 요 하지면스. 네. 굿. 이거는 아츠베루가 아니라 이게 뭐더라. 글쎄요. 모르겠네요. 아키라카라고 하네요. 오케이. 공오는 영자입니다. 오케이. 굿. 그녀는 파란 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지. 아노하시가 뭔지를 모르겠고 일단 리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대가 쓰임이 어떤지를 모르겠고 유메다는 유명하다 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저 다리는 훌륭해서 유명해. 자. 아노... 이거 뭐라고 했죠. 아시. 하시가 다리이다. 하시와 리빠데 훌륭해서 뭐뭐해서 뭐뭐하다. 뭐뭐해서 뭐뭐하다는 대를 쓰고 뒤에다가 넣는군요. 그래서 다음에 맞춰야겠죠. 오케이. 자. 이건 고돈모라고 해서 아이입니다. 고돈모. 네. 이지. 이에. 이에는 집이죠. 이지. 이거는 아츠메루입니다. 아츠메루. 이지. 그 다음 이거는 오와리. 오와리입니다. 오와리. 이지.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오픈했어. 라고 해서 뭐뭐하고 뭐뭐했다. 라고 되니까 글쎄요. 해가 나오나? 그래서 가이샤와 가이샤の 가이샤 가이샤와 가이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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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めて 아 태가 나오네요. 가이샤오 야めて 카페에니 오픈시다. 가이샤오 야めて 카페에니 오픈시다. 업무하고 할 때는 태가 나오는군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지 하면 되겠죠. 아니. 굿 하면 되겠죠. 합격자 발표는 언제입니까? 네. 굿. 그 다음 이거는 끌다 휴 자예요. 네. 굿. 두 캐리아웃은 오프나우입니다. 오프나우 이지. 아노하시와 립파대 유명이다. 이 다리는 훌륭해서 유명하다. 네. 맞죠. 굿. 아침부터 눈이 빨갛고 아침부터 아침부터 아냐아냐아 아냐아냐아냐 아사칼라 아사칼라 메가 아 nearby가 아카쿠 다 이탈 아사칼라 메가 아칼 아칵 이탈 굿. 굿. 일전에는 신세 많이 쪘습니다. 그래서 오시츠와 예나 오세츠와 예나 선세츠 선세츠와 오세와리나리 마시다 선지츠와 오세와리나리 마시다 오세와리나리 마시다 오케이 이거는 게이타이 휴대에요 게이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모두 와있는데 그는 아직 안 와 어... 모두 와있고 모두 와있고 키 키고 이따는 이렇게 돼 있는데 모두 와있고 이따는 그녀는 아직 안 와요 모두 와있고 그녀는 아직 안 와요 키때 이르노니 카레와 마다 코나이 오케이 기획서를 써서 과장님께 보여드렸어 기각쇼 오 카키 카키 뭐 뭐 해서 그러니까 ので 기각쇼 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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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ので 과총 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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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다 기각쇼 오 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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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 네요 카이 카이 가초 미세 카이 카이 이 때 이 때 이 때가 나오기 위해서 뭐뭐뭐를 해서 뭐뭐뭐를 했다 그러니까 어게인 이거는 커피를 모 이빠이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더 주세요 이 여자분 찾았습니다 어제 구글에서 찾았는데 구글에 목걸이 모델 하고 계시더라고요 판매 페이지에서 따왔나봐요 이거 제작자가 이제 공부합니다 뱅큐 심 뱅큐 심 이지 이거는 그 집에는 시계가 여덟 개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100개 15 9개 이거는 내일 마저 하도록 오늘 이따가 마저 하도록 하고 자고 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2 4 5 5 5 5 6 6